2022년 제1회 에너지관리기사 필기시험 풀이 들어가는데요 척제과목인 연소화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보일러 등의 연소장치에서요 질소산화물 NOX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묻고 있죠 2단 연소, 저산소, 저공급이 연소죠 그리고 배기가스 재순환 연소 이런 것들은 다 질소산화물을 억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연소용 공기의 고온 예열 이것은 억제시킬 수 없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질소산화물 생성 억제 및 경감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2단 연소, 저산소, 저공급이 연소죠 그리고 배기의 재순환 연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분사 물 분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단 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 재순환 연소가 있죠 그리고 저산소, 저공급이 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 연소법이 있죠 저온연소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기 온도를 조절한다 온도를 조절해서 저온연소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4번 이거는 그리고 이제 농담연소법 이런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건식법 환원제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암모니아, 탄화소, 일선화탄소 이런 걸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연료와 공기의 혼합을 양호하게 해갖고 연소 온도를 내리는 거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저온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형 공기에 혼입해서 연소형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저하시킨다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낮거나 작거나 줄여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요인들이 있냐 정리해 보면 과잉 공기량 이거를 내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연소 온도 이거 내려야 된다 이제 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소형 공기 중에 사용된 산소 농도도 내려라 그리고 논의 가스 잔류 시간 논의 가스가 잔류되는 시간 이것도 짧아야 된다 그리고 미연소분 이것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낙스가 나오니까 질소 있죠 질소 연료 중에 질소 성분을 합류하지 않은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번 이게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다음 연료 중에서 다음 중 다음 중에서 연료 중이 아니네요 다음 중 연료 연소 시 최대 탄산가스 농도 CO2 맥스 이것이 가장 높은 것을 묻고 있죠 이것은 뭐 탄소 함량이 가장 높은 게 높죠 1번 탄소 탄소 그 자체니까 1번이 정답인데 배기가스 성분 분석 결과 이 CO2 CO2%가 이게 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료 중에 카본 그리고 탄소 이게 많으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량 이론 공기량 으로 으로 완전 연소 시켰을 때 이때가 CO2 맥스가 가장 높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번 탄소가 정답이죠 자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어떤 문제냐 보겠습니다 자 최적비로 메탄이 15%요 그리고 수소가 30%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55%인 혼합기체가 있는데요 이 기체에 각각의 폭발 상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한계보다는 류사트리의 법칙이 나오는데 잘 맞는 것은 하한계가 더 잘 들어오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상한계도 류사트리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근데 그걸 묻는 거예요 뭐냐면 각각의 폭발 상한계가 다음표와 같을 때 이 기체의 공기 중에서 폭발 상한계는 약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 볼륨 퍼센트 볼륨죠 최적이니까 다 이건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메탄의 폭발 상한계는 15% 수소 75% 일산화탄소 74%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류사트리의 공식 있죠 그걸 똑같이 쓰면 돼요 연소 상한계 UFL이죠 이거 구하는 공식 UFL분의 100 이것이 뭐예요 시그마 LI분의 VI 이게 이제 적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시그마는 혼합가스가 몇 개의 가스가 섞여있지 이거잖아요 여기 보면 세 개잖아요 메탄 수소 일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세 개를 더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자 그래서 다 각각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자 메탄 15 수소 30 일산화탄소 55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상한계가 각각 15 75 74 74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연습할 때 했잖아요 계산기로 그대로 15 나누기 15 누르고 더하기 30 나누기 75 어 누르기 그 다음에 더하기 누르고 55 나누기 74 이렇게 쭉 눌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소수점 쭉 가득했지만 약 2.14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UFL 어떻게 합니까 UFL과 얘 자리 바꿔서 2.143 2.143 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 UFL 구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 약 46.7%가 나옵니다 약 46.7% 1번 찾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2.144 2.143 3.144 4.14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